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원도 한번 가볼도록 합니다. 강원도 홍천, 홍천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홍천에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아이시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부장면적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는 총 7세대입니다. 7가구가 타운하우스로 형성되어 있고요. 7가구지만 그 옆에도 다른 타운하우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타운하우스 하면 약간 무섭지 않을까 밤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넓게 주택단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안정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구조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중공은 현재 22년 8월 중공이 완료가 됐고 7세대가 모두 다 중공된 게 아닙니다. 현재 샘플하우스만 하나 중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고 싶은 집을 짓는다 하실 때는 또는 필요한 세컨하우스를 짓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에 따르면 그게 맞춰서 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매가는 1억 2천 9백만 원은 상당히 1억대에 보통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세권에서 볼 때는 보통 다 거기다 2억에서 3억 이상 내는데 1억대라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입지를 알아볼게요. 입지를 보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죠. 강원도 가시는 분들은 서울 양양고속도나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많이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양양 많이 이용합니다. 남춘천 IE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70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상당히 쾌적한 부분도요. 쾌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길이 평탄하기도 하지만요. 또 인근에 밥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맛집들도 많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이 상당히 특화된 지역입니다. 특히 서면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관광이 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게 장점이고 강천 IEC나 또는 왼쪽의 설악 IEC를 통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악 IEC 같은 경우는 길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이지만 상당히 길이 험하기 때문에 남춘천 IEC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인근에 또한 도심권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 춘천 30분이면 바로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만약에 쇼핑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큰 병원을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춘천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평 같은 경우도 30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 내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도심권 다양한 지역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군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홍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홍천강이 보통 U자 형태로 천천히 흘러가서 남한과 합쳐지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인데 홍천강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앞에 캠핑장 심지어 한 겨울에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 요즘 차박이 유행이죠. 캠핑장이 자리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천강이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팔봉산 유연지도 상당히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팔봉산 유연지와 함께 그다음에 밑에 워터파크와 스키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아까 70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바양아 밥시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름철에는 비발디파크 여름철에는 오셩월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요. 겨울철에 비발디파크 스키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명 리조트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 365일 주말 토, 금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쩍부쩍한 지역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사계절 내내 찾는 인기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고 좀 더 멀리 가면 가평일 때, 남은섬일 때 다양한 부분들 장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잠실 기준입니다. 잠실에서 정확하게 현장까지 5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분 정도고 물론 주말 주말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없잖아요. 평일 오전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평일 8시 기준입니다. 차가 밀리는 시간이지만 오른쪽 가는 길로 말씀드렸을 때 한 시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 하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타운하수를 보유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건 어렵겠죠. 결국은 토지입니다.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야지 타운하수도 향후에 내가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오를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데 큰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가평군 서랑변 위공리에서 널미제 터널이 2023도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고 향후에 개통이 된 다음에 2.56km가 어떻게 보면 짧은 구간일 수 있지만 개통된다고 하면 상당한 가치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아까 잠깐 서울 양양고국도로 서울아IC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아IC에 나와서 홍천 서면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요 지도 따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고 엄청나게 가파른 길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남춘천IC나 설아IC나 시간이 비슷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널미제 터널이 개통된다고 하면 설아IC를 통한다면 40분 내외로 들어갔습니다. 40분에서 50분 내외로 들어갔을 때문에 거의 한 15분 이상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착공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서울에 대한 접근성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치 토지값, 집값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홍천 용문간 철도가 2031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홍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중에서 철도망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또 수건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업 4차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이 홍천은 일단은 계획이 잡혀있긴 했는데 이 홍천에서 용문간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 경희중앙선 용문역을 통해서 홍천역까지 연결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 철도망이 개통된다는 거 기존 길, 도로 개통하는 것만큼에 더 이상의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천, 속초, 동서, 고속과 철도가 또 착공이 예정이 되었는데 착공이 하나하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또 1시간 51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부산도 많이 찾아오죠. 부산도 기차 타고 많이 가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광객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들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아마 그런 거에 맞춰서 현재 많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홍천 일대도 상당히 파급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특징을 한번 볼게요. 건물 특징을 보면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지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외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샌드시 판넬이 아니고 경량 철거주로 됐습니다. 경량 철거주로 됐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불어서 걱정되거나 비가 많이 와서 쓸린다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겨울철이 상당히 춥다 보니까 아침에 또는 엄청나게 추운 바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우풍이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두껍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개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각각 한 대씩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 키우는 분들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멀리 놀러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세컨 하우스, 타운 하우스에서 아이들 띠놀고 편하게 하룻밤 또는 이틀 밤 자고서 다시 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복층도 상당히 넓습니다. 복층과 함께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거주를 하시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생활하고 편하게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친구 같은 경우도 180 이상의 성인 남성도 서 있을 정도 허리를 안 쓰고 되는 정도의 구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보면 창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썻는 공간 함께 그 다음에 옆에 데크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문을 닫고 안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날씨 좋은 공간일 때는 또 앞에 열어 놓고서 폴딩 도어죠. 폴딩 도어 문을 열어 놓고 공간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금액은 1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1억 2천 9백만 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우나 수 주택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 포함되는 것 때문에 주택을 망설이시는 분들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여기 타우나 수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